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건 이마트 노브랜드 물만두 제품 되겠습니다. 1kg 이구요 1900kcal 자 전화가 와서 스마트 컨슈머 이마트만물만물만두 되어있습니다. 가격 아까 얘기했나 5680원 어 막 만두 먹고 싶어 자 알았어요 자 당뇨 뭐 또 만두 같은 경우 당류 당류나 영양성 분정부 이렇게 좋은 정도는 아니니까 오늘 감안하셔서 적당히 되시구요 음 세린식품에서 제조했고 뭐 그렇게 된 제품 되겠습니다 자 뜯어서 한번 볼텐데요 뜯어서 보시게 되면 으 아 물만두구나 내가 좀 헷갈렸다 아 물만두여 가지고 좀 작은거 사이즈죠 에 자 어떨지 좀 퀄리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 조리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만두 해 갖고 왔는데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안 먹을거에요 자 왕만두는 좀 걸리니까 물만두부터 먹어보자 왕만두 아직 안됐어 생각보다 좀 부드럽고 괜찮긴 한데요 만두삐가 좀 살짝 두꺼운 느낌 자 이렇게 들어있어서 자 찍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찍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늘에요 응? 잠시만 먹을래? 야 저쪽? 응 우리 지금 어디 가는거야? 아아 그러니까 좀 있으면 알겠네 자 먹어보세요 뭐 그냥 지금 말해줘 흐흐흐흐흐흐흐 남산타워 전망대에 약해놓은거 지금 말해버릴까 아 안돼 안돼 포크줄게 포크 여기있어 응 여기있어 응 어디가냐고 아아 어디가는걸까요 맛이 어때요 렛츠고 출렁원 낭만타워 출렁원 낭만타워 맛이 어때요 한마디 해주세요 응 맛있어요 남산타워져 남산타워져 자 아무튼 하나만 더 먹을게요 자 이렇게 그냥 물만두를 위해서 많이 드시고 하하하 들켜버렸네 쩝먹힌 그럴거 같은데 라면도 한번 더 넣어서 먹어보고요 다양하게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거였는데 이런상 배가 퍼지는 잘 먹네 먹으세요 거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맛있어? 자기 높은데 좋아하니까 물만두는 보통 군만두를 안해먹는데 어 저 다른거 하면서 물만두도 한번 군만두로 해봤습니다 군만두로 해보면 어떨까요 자 군만두 맛있게 바삭하게 구웠는데요 군만두 맛있게 바삭하게 구웠는데요 이것도 괜찮지는 한데 그 속이 너무 없고 그냥 그 겉에 껍데기만 먹는다는 느낌 좀 고런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 은사 이거 군만두 먹어봐봐 왕만두야? 작은만두 아 뭐야 하나 먹어봐 얼마나 드실게 아 뜨거 나 쓰면 별미정도로 드셔보시기 좋을거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뜨거워? 살짝 뜨거워 많이 뜨거웠어? 응 자체에 먹어 택배에서 와서 밥먹을 시간이 돼서 택배에서 와서 지금 밥먹을 시간이 돼서 자 군만두로 드시는 것도 좋을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라면에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맛있어? 응 더 먹어 오면 어딘가 라면도 먹어 라면도 먹어 라면도 먹어 맛있는데 먹어봐야 알겠죠 자 뭐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이 물만두에다가 그 저기 뭐야 간장이랑 식초 해가지고 살짝 해서 드시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좀 라면스포 같은 걸로 간간하게 해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제품 보시게 되면 괜찮은 것도 있고 좀 별로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애매히 먹고 무리하긴 하지만 나름 또 괜찮은 것 같네요 뭐 그냥 물만두를 해 먹기도 좀 물만두 그 식초지마트 같은 데도 저렴한가 구입하시게 되면 이건 뭐 만두 속은 없고 있으면 만두 껍데기만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고급 제품보다 나은 건 아닌데 중간 정도로 뭐 괜찮게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니까 구독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내가 간다